삼계탕이 있어요, 여러분. 아이고, 야. 낙지 투어한다. 낙지 투어. 낙지 투어 쇼 보겠어. 아직 안 넣었어요? 응. 이제 잘 익었다. 낙지를 넣겠습니다.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죽은... 안녕. 안녕. 대상에 이 국물 진하게 나온 거 봐. 냄새 좋지? 보기만 해도 배가 뭔가 배고는다. 대단하다, 미라네. 난 이제 죽을 것 같아. 우주야, 더 먹어야지. 이제 시작이야. 에피타이저 먹고 그런 거 어떻게 해? 세영이 너무 귀여워. 언니한테 배가 먼저 닿아. 아, 배불러. 더 이상은 힘들어. 너무 부대요. 죄송합니다. 너무 배불러, 지금. 이렇게 먹는 것도 너가 부대인 것 같아요. 자. 뜨거워. 뜨거워. 네. 아, 윤주야. 네. 이 정도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? 도망갑시다. 도망쳐. 맛을 보고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다. 야. 어머, 이건 아닌데. 어머. 이건 아니야. 미라. 미라. 미라 단식원 다녔던 애야. 여기 다식원이잖아. 다식원. 너무 다식이야, 여기. 벌써? 그릇이. 이쪽이다. 큰 게 없어서. 저 김치 때문에 들어갈 거 같아. 야, 냉장고에 내가 낫지 않냐? 잘 먹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. 낙지를 제가 잘라드릴게요. 한번 국물 먼저 바꿔도 돼요?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. 우와. 잘 끓여졌네, 이게 속에 있구나. 썩 빠지는 거. 우와, 국물이 이거 뭐냐? 음. 언니. 딱. 그렇죠. 이거를 이렇게 단시간에 끓여낼 수 있다는 건 너는 재능을 섞이고 있는 거 아니야? 너 식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안에 이제 마늘이랑 이런 게 향이 배서. 진짜 배가 부르다 못해서 졸리면서 씹게. 야, 이 김치를 같이 먹어봐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가슴살 드시고. 닭가슴살이요? 다이어트 안 해요. 이게 지금 다이어트가 뭐 그렇게 중요하려나요? 카디 먹어요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세팅한다. 낙지 하나 넣고. 전복도 하나 넣어줘야죠. 어서. 이런 보여주기 식 먹기 참 잘해. 행복한 거 맞으시죠? 무슨 표정이에요? 여길 같이 먹어봐.